정부의 이번 발표, 결국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일 텐데요. 시민들 관심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이걸로 해소될 수 있을까, 되면 언제쯤 될까 하는 걸 겁니다. 복지부 취재하는 박소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 예상보다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어떤 근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의대 신입생이 사회에 나가려면 교육에 적어도 6년이 필요하죠. 전문의 자격까지 얻으려면 최소한 1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10년 뒤에 의사 인력이 대략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2000명씩 계속 뽑을 경우 일단 1만 명 정도 더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35년이 됐을 때 부족한다고 예상되는 민원이 1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하더라도 1만 명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0명 정도가 계속 부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주 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내놓은 건데요. 필수 의료 숫가를 올리는 데 10조 원 이상 투입하고 위험한 수술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죠. 의사 유인책을 내놓고 기존 인력 중에서 5000명을 필수 지역 의료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대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든지 또 이른바 돈 잘 버는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쪽으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 이것도 개선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의사 인력 확충이 의료 현황을 해결할 중요한 단초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의 세부 방침인데요. 이른바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겠다. 노인 수요를 감안해서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필수 의료 분야로 넘어와야 해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또 지역 인재 선발 역시 이번에 크게 늘리는데 정작 지역의 끝까지 남을지 이것 또한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사실 의대 증원 문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해오던 문제였고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의사협회나 의료 단체들의 반발이 꽤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산이 됐단 말이죠. 이번에 어쨌든 얘기한 대로 한 발을 먼저 뗐다, 첫 단추 끼웠다, 여기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7년 만에 증원인데요. 더 자세히는 2000년 의약 분업으로 감축됐던 3058명에서 늘어난 건 19년 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지난 2020년 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89%에 이를 정도로 지지가 높아서 의료계의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